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낙후되거나 기피시설이 들어서며 외면받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하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다시 태어나며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인 두 곳을 이슬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지만 오래된 시설과 단순 체험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광객 증가에는 한계가 있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기도의 어촌유딜 300사업으로 새옷을 갈아입은 백미항.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부터 다채로운 슬로푸드를 맛볼 수 있는 슬로푸드 체험장. 주홍빛 낙조를 볼 수 있는 낙조 캠핑장까지. 낙후된 시설을 벗어던지고 올여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민 공동시설도 마련해 함께 운동을 즐기며 주민들 간의 소통도 활발합니다. 백미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주인과 반려견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하수처리장이 있어 악취가 심했는데 보수공사를 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지었습니다. 2016년 창조경기 오디션에서 수상한 아이디어가 실현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의 변신. 유기견들도 보호하며 절차에 따라 입양도 보내고 있습니다. 냄새가 참 많이 났었어요. 냄새 날까봐 못 왔었거든요. 오늘 오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애들한테도 너무 좋은 거야. 공기가 좋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넓고. 지저분하거나 오래됐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공간에서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으로의 변신. 경기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